힘들 땐 가끔 기다려 좀 쉬어갈 수 있게 그대는 나의 히어로 세상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다리내리 다리내리 그대는 나의 히어로 나의 히어로 오늘도 히어로 오늘도 히어로 사랑하는 내 하나뿐인 그대 나의 히어로 나의 히어로 바꿀 수 없는 다리내리 다리내리 나의 히어로 나의 히어로 나의 히어로 나의 히어로 사랑하는 내 하나뿐인 그대 나의 히어로 나의 히어로 나의 히어로 민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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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석ów 시작! 감사합니다! 후련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제가 너무 피를 받아서 악무를 감아서 다른 데 갔다 왔어요. 진짜 솔직히 몰랐거든요. 저는 그게 김성각 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가 해서 살짝 공연할 때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뒤에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, 저희 아빠 이름이. 되게 감격 먹었어요. 감격 받았어요. 감사합니다. 너무 즐거웠어요. 아 이 랩 진짜 머리가 아프다. 머리가 매우기야. 진짜 괜찮은 거야? 아 나 이거 음악 방송에 떨리네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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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아 이거 너무 너무 띄우지 말고. 어? 자 이제 올라가겠습니다. 완전 폭동을 일으키죠. 하루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싶은 말, 딱 하루만. 정말 연예인 김현중이랑 식당 아줌마가 배란말이를 주셨어. 그럼. 근데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. 배가 부르는데 또 먹어야 되는 거야. 어. 항상 생각해. 내가 하루만 내가 아니었더라면 고맙긴 한데 하루만 좀 덜 고마워하고 싶어. 그리고 딱 그 랩을 하고 다시 고맙게 살고 싶은 거야. 지금 본인이 진짜 느끼는 마음이잖아. 그냥 뭔가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거. 네. 와. 긴장 안 하면 데미지. 느낌이 있네 이거. 김강반서의 인초를 보내서. 끼야깎아라는. 그냥 있는데 그거를 좀 끼야. 끼야깎아가 뭐예요? 그냥 저를 좀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싶어요. 끼야깎아. 오케이 렛츠 가! 오케이 렛츠 가! Yaoけku 렛츠 가! bzw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